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원주권 뉴스입니다. 0월에서 두 달 만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0월 여섯 번째 확진자는 이틀 전 방글라데시에서 입국해 어제 0월군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했고 오늘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의 밀접 접촉한 아내는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확진자가 입국 후 자가용을 타고 바로 집으로 이동해 다른 동선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도내 누적 확진자는 242명으로 늘었습니다. 횡성 전기차 클러스터 사업이 정부의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상생형 지역 일자리 선정위원회를 열어 초소형 전기화물차 생태계를 조성하는 강원 횡성형 일자리를 문재인 정부의 2호 지역 상생형 일자리 사업으로 지정했습니다. 광주에 이은 두 번째 상생형 일자리로 참여기업에는 보조금 확대와 정주 여건 개선 등 11개 사업에 1천억 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하고 정부 사업에 우선 혜택을 줍니다. 한편 친환경 스마트 뿌리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남 밀양형 일자리도 함께 지역 상생형 일자리로 지정됐습니다. 올해 수능은 시험실당 수험생 수를 4명 줄이고 수험생 책상에는 방역 한마귀가 설치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도내 수능 응시자가 작년보다 1,300여 명 줄었지만 시험실당 수험생 수를 28명에서 24명으로 줄이면서 시험실은 211개실이 증가한 818개실에서 수능을 치른다고 밝혔습니다. 수험생은 감염 위험 정도에 따라 별도의 시험실이나 병원 등에서 응시가 가능하고 수험생 책상마다 방역 한마귀를 설치합니다. 교육청은 오는 23일 시험관리본부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수능준비체제에 돌입합니다. 원주 단계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원주시는 비복계 구간에 대한 지반보관공사와 관로교체 신설공사를 마쳤으며 오늘부터 복계구간 철거 공사에 돌입했습니다. 단계천 생태하천 복원은 우산동 1원 1.65km 구간에 사업비 487억 원을 들여 복계 철거와 수질 개선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틀 전 30대 여성이 원주의 한 저수지에 빠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범죄 관련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인근의 CCTV를 분석한 결과 이 여성이 혼자서 저수지로 이동했고 몸에서 별다른 외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숨진 여성의 부검은 오늘 진행됩니다. 이 여성은 지난 18일 오후 1시 반쯤 원주시 단구동의 한 저수지에 빠진 채 주민에게 발견됐고 현장에 구조대원이 출동했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어제 오전 6시 25분쯤 KTX 횡성역 2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사무실 일부가 불에 탔습니다.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이라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사무실 2평가량이 불에 타고 사무실 일부에 그으름이 생겼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랜턴 배터리 충전기가 과열돼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에 영서 남부지역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병원 위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병원 위센터는 자살이나 자해 시도, 정신질환 고위험군, 학업 중단 등의 위기학생을 지원하며 스쿨 닥터가 학교를 방문하거나 개인 집단 상담, 위기학생 치료비 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합니다. 코로나19로 개소식은 따로 진행하지 않고 오는 11월에 사업설명회를 열 예정이며 영동권은 강릉 율곡병원에, 영서 북부는 강원대병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국 보훈정신을 배우고 경험할 기회가 부족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헌충탑 헌화 행사가 열렸습니다. 300여 명의 어린이들은 현충탑에 꽃을 올리며 호국 영령을 추모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이번 헌화 행사는 호국 보훈의 달 6월에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에 연기됐다가 오늘 진행됐습니다. 전물군경 미망인회 원주시 지회는 지난 2018년부터 지역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헌화 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